희철이네 신동환 피씨방! 비가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? 희철이네 신동환 피씨방 피씨방! 어우 야 그거 우리가 안 해도 계속 나오더라. 저거라 저거라. 야 웃음소리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. 그러니까.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여기 연결이 되네? 우와 이어폰이 여기에 돼? 대박이다 이거. 오 씨 내 이어폰 낄 줄 모르는 건가? 오늘 준비한 PPL 시간! 빰빠라밤! 야 일단 난 PPL도 근데 직접 이게 리얼하게 들어보고. 그치 우리가 이거의 좋은 점을 써보고 느껴봐야 돼. 아 일단 이거 이어폰 끼는 거 너무 불편해. 아 일단 이거 이어폰 끼는 거 너무 불편해. 요즘 왜 이어폰들은 이렇게 생겼지? 이게 왜냐면 커널형으로 돼 있어야 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소음들을 차단해야 돼. 아 그런 게 있어? 이게 라이트 레프트가 돼 있잖아요. 라이트 L.I.G.A.T. 라이트 L.I.G.A.T. 그런데 이게 편하다. 왜냐하면 게임하다가 나가려면 가끔요. 이거 헤드폰 끼고 할 때 아라. 이렇게 temps 게임 하기가 아 장난 바이드 근데 이거는 의자에 붙어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거 소리.. 보좄.. 소위.. 소리를 어떻게 키냐? 소리는 여기서 키지. 소리는 거기서 켜? 제가 형한테 하나 켜줘 볼게. 그럼 틀어봐! 형 뭘로 틀어줘? 나 빈밤붐! 빈밤붐~! 나와? 오 뭐야? 무료 체험하려 했는데? 유튜브 광고 뭐가 흔들리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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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져! 느껴져! 오 의자 뛴다! 이게 그거야! 진동 의자야! 어때? 대박이야? 사람들이 이거 못 느끼지! 대박이야? 떨리는 걸 어떻게 표현을 시켜주지? 여기서도 소리가 나나? 야 이러다가 PPL 끊기는 거 아니냐? 너무 덤던더머처럼 덤마는? PPL 끊기는 거 아니냐? 우와! 오! 대박! 야 방구 소리 나는데 너 방구... 너 자기 안 좋아? 대박! 이 진동이 어느 정도냐면요 거짓말 진짜 안 하고 아시죠? 저 조작 없는 연예인 진동이 오! 아시죠? 저 조작 없는 연예인 오! 경고! 경고! 야 바디프렌즈 안 하고 이거 해도 되겠다! 와 씨 야 근육 싹 풀려! 게임하러 어깨 붙이는데 어 좋다 되게 편안한 쇼파 시계라서 너무 좋다 이건 왜 듀오 백이야? 이게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래 아 진동이 오쥬? 어때이유? 좋쥬? 떨리쥬? 이게 진동 맛집이예유? 아 그래도 아 중헌이 형님 맞아 미국 이름이 백 듀오였어 그래서 소유진 형수님이랑도 결혼해 듀오 소유진 형수님이랑도 결혼해 듀오 진짜 살 많이 빠지긴 했다 나 진짜 많이 빠졌지? 나 이거 처음 녹화 때보다 지금 한 16kg 빠지고 너 레전드 클럽 덕분에 너 그거 쥬비스 들어온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쥬비스 엄청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다가 PPL 좀 해 쥬비스 클럽 쥬비스 살아갑니다 야 쥬비스 PPL 한번 해라 비포 애프터 형 주비스 할래?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케 펀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? 아니 아니 따달라고 아니 아니 따달라고 핸드크림 넣어봐요 안 따져 힘이 좋아 보이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잘 좀 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오 아 감사합니다 잘 까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어? 요즘 아이돌들처럼 보이니까 시그니셔 포즈나 이런 건 없네요 아 네 그냥 네 아직 안 만든 건가 아니면 이거 없는 게 오히려 더 돋보인다 개인 소개도 한번 어떻게 누구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? 네 리더잖아 네 오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리더 연희입니다 오늘 성의 연 이름이 희이 아 김연 아 김연이 아 본명이에요 연희? 네 저희 다 본명이에요 아 본명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쥬림입니다 아 쥬림 성이 쥬 이름이 리 리 아 성이 리지 지가 리야 아 리 아 쥬림 본명은 리쥬 씨 아 쥬림 아 쥬림 아 쥬림 아 쥬림 도주 오네가이시마스 아 네 거고가 히처루되고 자로 쥬루되고 자로 아 쥬루되고 자로 거고가 비주얼이란 또 신동 아 아 아 어 니 혼도 남아에 와 쥬비쓰 아 쥬비쓰 아 쥬비쓰 여기 쥬리 쥬비쓰 쥬리 쥬비 쥬리 쥬비쓰 셋 중엔 막내 네 안녕하세요 19살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수윤 수윤 19위에요? 네 내일이 수능이잖아 네 맞아요 내일 수능 봐요? 어떻게 해 몇 점 머피에요? 지금 500점 만점인가? 몇 점 만점이지? 500점 만점 맞죠? 400점 만점인가? 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일단 검색해보자 검색해보자 자 그러면 몇 년생이지 다? 19살이면 전 01년생 아 2001년생 그리고 몇 년생이죠? 쥬리? 쥬리 97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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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7년생 97년생 네 97년생 네 맞습니다 구찌 쥬리 고꾸랑 요런 해설 차이 요런 해설 그리고 저는 00년생 아 00년생 아 00년생 00년생 2001년도에도 뭐 했냐? 2001년도에? 야 나 2001년도에 공장 다시 했었는데 나 2001년도면 고1 17살 차이인가? 그러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? 저희 뮤직뱅크에서 아 거기 인사했었지 맞아요 아 맞다 내가 물 줬다 내가 애들한테 물 먹였어요 네 물 먹였어요? 네 쥬리 다 알아드려요? 네 알아드려요 네 괜찮은? 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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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혼잣말로 오 일본어 진짜 오 일본어 진짜 잘하신다 진짜 일본어 잘한다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핀씨방 핀씨방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 intel será 그러니까 cession 알겠지 번개 보컬 무슨 Ouais